부엌 생활, 최근 요리가 대세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백 선생, 삼시세끼 등 각종 예능 프로를 보면 유명 셰프들은 물론 다양한 방송인들이 출연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걸 직접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요리 노하우가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부엌 노하우를 배우면 더 간단하고 쉽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엌 생활의 지혜 15가지를 소개합니다. 일 끓는 솥에 나무 스푼을 올려 놓으면 거품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끓어서 생기는 거품과 기포가 증기로 차있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100도 이하의 물질에 닿게 되면 증기가 응축되고 거품의 표면이 부서집니다. 이 바지용 옷걸이를 유리책 홀더로 사용합니다. 특별한 날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를 하려고 할 때 유리책을 보기 위해 방을 가로질러 다니면 결국 음식을 태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유리책을 바지용 옷걸이에 끼운 후 찬장고리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참 젖은 종이 타월로 음료수를 덮은 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종이 타워를 가볍게 비틀어서 물이 냉장고에 쏟아지지 않게 하세요. 음료수를 냉장고에 15분 동안 보관하면 아주 차가워집니다. 병을 사용하거나 냉장고에 얼음이 없을 경우 좋습니다. 사 쓰고 남은 케찹병에 팬케이크 반죽을 보관하세요. 팬케이크 반죽을 안전하게 보관하면 싱크대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가스레인지에 떨어진 것을 청소하는 등의 귀찮은 일 없이도 나중에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팬케이크 반죽을 작은 구멍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깔때기를 이용하세요. 오 요리에 필요한 각종 양념은 칸이 분리된 틀에 보관하세요. 칸막이 된 틀로 각종 양념을 따로따로 보관해서 머스타드와 마요네즈가 걸쭉하게 뒤죽박죽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우기도 간편합니다. 육발대를 이용해 딸기 꼭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더 빠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떼어서 버리는 부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의 꼭지가 떨어질 때까지 밀어 올리면 됩니다. 칠레모네이드를 만들 때 레몬을 완전히 짜기 위해 부젓가락을 이용하세요. 양가운데에 레몬 반죽을 놓고 짜면 레몬에서 거의 모든 즙을 빼낼 수 있습니다. 칠칠실을 이용해 케이크, 치즈, 롤과 같은 부드러운 것들을 조각낼 수 있습니다. 유연한 칠실은 자르기 용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얇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고 자르면 됩니다. 철사로 점토를 자르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 물병 윗부분으로 빵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병이나 주수병의 윗부분을 자르세요. 봉지의 윗부분을 방금 자른 물병 윗부분으로 밀어 넣으세요. 병 윗부분에 나온 봉지를 접은 후 밀봉을 위해 뚜껑을 채우면 됩니다. 10 다이어트 할 때 작은 크기의 접시를 사용하세요. 음식이 더 있다고 생각을 들게 하고 쌓을 수 있는 양도 제한해 줍니다. 10일 커피메이커로 국수를 요리하세요. 물이 끓는 점에 닿을 때 국수가 부드러워져서 요리하기 쉬워집니다. 팬에 원래 하던 평소 시간만큼 요리하세요. 커피메이커의 소스는 요리하면 안 됩니다. 핫도그도 이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12 플라스틱 뚜껑을 컵받침으로 사용하세요. 컵받침이 바로 찾기 어려울 경우 평범한 뚜껑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에 컵을 올려놓으면 훌륭한 컵받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기 전에 우선 깨끗이 닦으세요. 13 후라이팬으로 남아있는 피자를 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자 크러스트가 부드러워지거나 마르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기름을 조금 넣으세요. 14 시리얼에 우유를 부을 때 그릇에 숟가락을 거꾸로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우유가 테이블의 사방으로 튀는 것을 막아줍니다. 15 계란에서 노른자를 제거할 때 물병을 사용하세요. 계란을 깨서 넣은 후 병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입구를 노른자에 대면 노른자가 쏙 빨려 들어옵니다. 천 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